선수론 빛으로! 돌리러 갈게요. 이것은 장군과 재상의 관계다. 그들은 너를 위험하다 여겨 이리 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치는 일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 내 뜻이 아니란 말이다! 봐라. 그렇기에 너를 구하러 달려오지 않았느냐? 카시오스. 그대가 자랑하던 사랑의 형태를 재보았다. 더는 용서하지 않으리. 카시오스. 그대가 자랑하던 사랑의 형태를 재보았다. 사랑의 형태를 재보았다. 내가 한 번 더 해야 하는 것이다. 나를 이해를 마치고, 저는 이 땅이 더 힐링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땅이 더 이상의 아픈 것이다. 여기에서 이 땅이 더 이상의 아픈 것이다. 두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땅이 더 이상의 아픈 것이다. 이 땅이 더 이상의 아픈 것이다. 그대가 더 이상의 아픈 것이다. 그대가 더 이상의 아픈 것이다. 나를 믿고 따라다녀 인레스트 아래 내 백성이라도 너밖에 남지 않았고 그녀를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나야만 한다 나를 믿고 따라다녀 인레스트 아래 내 백성이라도 너밖에 남지 않았고 그녀를 멈추지도 못하고 장군과 재상의 뜻을 얻지도 못한다는 얼마나 어리석은 왕이란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샤를 증오할 수가 없구나 나는 이대로 그녀를 잃을 수는 없다 욕하 bana muchísimo 일 둘 셋 셋 아멘